개들을 잘라주실래요, 아님? 아님? 교장쌤부터 먼저 잘라드릴까요? 그만두지 못해? 그냥 아주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... 아! 아씨, 아 왜 학교까지 와서 참견이야? 감히 교장쌤을 잘라? 그래, 한 번 잘라봐. 그럼 다음 교장은 내가 할 건데 그건 어때? 너 내 밑에서 졸업 좀 해볼래? 그땅 농담하지도 마. 동생아, 우리 남매가 승질은 좀 더러워도 쓸데없이 농담하는 캐릭터는 아니지 않니? 잔말 말고 따라와. 아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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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누나! 너! 누나들 또 따라와. 아! 놔 봐! очки inquiry 그러다 out 굿